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잠시 후 8시 피스워커 86로드 무신사 라이브가 무신사에서 진행되는데요 할인율 좋게 기본템들 구매할 수 있는 꿀정보 드리러 왔죠 특화 제품들이 많은데 라이브 전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고자 제가 좀 추려왔어요 바지들 핏별로 추천 제품 묶어놨으니까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살짝 슬림한 테이퍼드 핏 먼저 추천드려 볼게요 피스워커의 뉴 스텐 라인 이 라인은 딱 깔끔한 남친룩 코디를 할 때 제가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일자로 깔끔하게 쭉 뻗는 핏과 적당한 기장감으로 슬림 핏과 세미 와이드 그 사이의 느낌이랄까요? 먼저 블루이시 미디움 블루 13.5온즈의 적당한 두께감에 무난한 중청 컬러라서 사계절 내내 입기 좋은데 꾸안꾸 느낌을 줄 수 있는 반팔 리트랑 매칭하면 깔끔한 남친룩 가을에는 이 뉴 스텐 라인이 첼시부츠랑 되게 예쁘게 떨어져서 청바지 부츠 코디 활용하시기 좋아요 같은 라인으로 블루이시 라이트 좀 더 얇은 12온즈로 살짝 워싱기 도는 연청도 있고 패트랙은 좀 더 밝은 연청에 12.5온스로 써머 시즌 시원하게 밝게 코디하시기 좋습니다 학생분들 기본 청바지 티셔츠 룩에 컨버스 같은 거 신어줘도 예쁘고 밝은 컬러는 확실히 상의도 화사하게 가주면 시원해 보이면서 청량감 뿜뿜 컬러별로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86로드의 칩 시리즈입니다 후기가 굉장히 많은 라인으로 키장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라인인데요 밑으로 가면서 슬림하게 떨어지는 테이퍼드 핏 이게 대부분의 체형은 잘 받아주는데 너무 롱하지 않아서 좋더라 우선 블랙 노멀 칩 탄탄한 코튼 백에 무난한 흑청 테이퍼드 데님 무난하게 티셔츠 활용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 있죠 같은 라인으로 크림 컬러도 있는데 화이트에 좀 더 가깝고 무난하게 은은한 워싱 들어간 중청도 있는데 이게 라이크라랑 엘라스틴 들어가서 조금 더 신축성이 있어서 편안감이 좋더라고요 이런 컬러감에 크림즈 하나 있으면 깔끔한 데이트룩 걱정 없죠 중청 컬러는 기본템으로 4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봅니다 컬러별로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피스워커의 뉴크로핏 라인인데요 그 중에서 마인워커 이 제품은 좀 더 확실하게 슬림한 라인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기장감에 슬림함이 쭉 이어져서 다리가 확실히 부각되는 스타일 슬림한 느낌 살려서 섹시한 느낌으로 코디해주면 예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피스워커의 뉴 부트컷 라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블랙필드를 준비를 했는데 앞서 보신 슬림한 라인은 좋지만 슬림함이 쭉 이어져서 싫다 하신다면 뉴 부트컷 라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뻗는 실루엣에 부담스럽지 않은 부트컷 스타일 기장감도 길게 나와서 곱창지면서 다리 길이가 길어보여 요런 실루엣에 부트컷은 아무래도 부츠랑 잘 매칭이 돼서 웨스턴 무드 추천드리고요 가을이 오면 가벼운 자켓 툭 걸쳐주면 그냥 가을 럼좌 스타일링 끝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세미와이드 핏 추천해볼게요 우선 86로드의 러 세미와이드 시리즈입니다 요게 요게 정말 가격이 좋아가지고 세미와이드 입문용 혹은 퀴드로 마트로 이용으로 추천 여유로운 실루엣과 곱창지는 기장감이 특징인데 요게 체형 보안도 어느정도 되면서 다리까지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다구 가을이 다가올테니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인디구 컬러 여름에 티셔츠 하나만 걸쳐줘도 꾸안꾸 느낌으로 예쁘고 생지 데님은 FW 시즌에는 더욱더 빛이 나는 법 니트와 궁합도 야물딱져요 이어서 피스워커의 에센셜 진 시리즈도 세미와이드 핏이 나오는데 투팩인데 가격이 베리베리 나이스해 은은한 워싱이 들어간 세미와이드 데님으로 정말 편하게 입기 좋은 실루엣입니다 세가지 컬러웨이로 캐주얼한 룩에 정말 손에 자주 갈 핏의 데님이라서 이렇게 할인할 때 쟁여두시는 거 현명한 소비일 것 같네요 피스워커 동일한 세미와이드 실루엣에 요번 FW 시즌 트렌드에 맞춰서 살짝 누리끼리 그런지한 감성도 있어서 준비해봤죠 바지 워싱감 때문에 상의에 큰 포인트를 주지 않아도 돼서 저는 요즘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지한 워싱으로 빈티지한 매력이 뿜뿜 지금도 예쁘게 활용하시면서 가을까지 즐길 수 있는 데님이네요 전체적인 세미와이드 핏 모델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와이드한 데님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86로드의 링크 딥팬트 쭈글쭈글 적당한 워싱 포인트에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신발을 덮어주는 기장감 두 가지 컬러웨이로 재픽은 블루 요번 FW 시즌 체크 셔츠들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그거랑 딱 야물떠지게 코디하기 좋겠더라고 와이드 핀즈 딱 하나 더 준비했어 리얼 와이드 원턱 데님 앞으로 원턱 잡아주면서 와이드하게 툭 곱창지는 실루엣이지만 뭔가 부한 느낌 없이 예뻐서 와이드 핏 입문하시는 분들 가격 좋잖아 총 6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생직 블랙 컬러감이 아무 컬러 상의 잘 받아주시긴 좋을 거예요 턱이 잡혀주면서 살짝 더 풍성해지는데 이게 셔츠 단품이라 딱 이쁘다 가을에 진짜 강추룩 저희 모델 두 와이드 데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좀 제품들이 많죠 설레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준비해버렸어 마지막은 데님 자켓입니다 데님 자켓이 4만 원대면 좋잖아 코튼 백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원단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루즈한 실루엣으로 빠져서 휘뚜루 걸치기 너무 좋아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블루 계열 자켓은 치노 팬트랑 완전 찰떡 홍떡이고 흑청 자켓은 아무래도 FW 시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 볼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피스워커 86로드 무신사 특가 진행되는 제품들 중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제품들 여러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특가는 오늘 자정까지만 진행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추천 제품들은 맛보셔야겠죠? 구독자 이벤트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할인 좋아 прав Soup 맛있게 추천드려 sca게 되,- 아직은 무신키가 올라 calculated land Doctursche